여행을 모여서, 이제 남순 세월을 마감이 되는데 고객님 그거 아는 거예요? 어? 여기 이무부 지금 다 가지고 하잖아 어.. 여행이 없음 교환까지 걸어가는지 약 한시간 잡어 그런 다음에 이제 금강물은 여기 이쪽으로 올라갈 건데, 금강물은 테스트하고 갈 거야 마등역까지 간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게 공룡 능선이야 문어미 고개까지 그래가지고 나한봉부터 시작해서 이 공룡 능선을 타고 문어미 고개까지 갈거야 간 다음에 이리 내려올거야 양폭백빛으로 해서 뒤면함을 해서 비선대 다시와 다 돼? 이 공룡은 또 생기려고 할지 내가 몸으로 먹는거 아닌가? 모든거 정말? 예? 이게 나랑 못살고 돈다리 parent아녀 선생님은 크니까 당신이 해줘 야 그거 끝에 끝부분 그거 뚜껑 떼서 가방 가방 아예다 너나 앞에 앞에 주면 이거 얼마야? 천 원이야? 천 원 아이고 나 찍지 말고 아이고 조심 조심 해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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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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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비빈아 여보 이쪽 방향으로 다시 이모님한테 여쭈고 이모님께 저털 알아낸 장아 이모님 나가는 거다 이노부? 나오면 안되는데? 여보 당신 좀 숨어 더 안올라가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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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7,1 큰세붕이지 큰세붕이다 하나 둘 셋 엥 그녀는 관고 바로 Ranх 이왙 threshold 여기 누구누구 올라왔어요? 저 할 수 있어요 찬용아빠가 보고 놀리겠는데? 네, 너무 좋네요 고마워 수고하시네 좋아, 여기 너무 좋아 아비스빌, 여보, 여보, 여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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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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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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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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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